와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오늘은 우리가 냉장고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의 보상인가봐 퇴근이 거의 4시더라고 아아 퇴근하고 가는거에요 차가 많아 3평이니까 조그마하니까 주차장에 쏙 들어가니까 9시까지도 타고 올 수 있다는거 아 좋아 여긴 뭐 완벽한 센터 몰트타운 와 주차공간 하나 있네요 우리집 앞풍경은 늘었습니다 여보 저거 무지개 떴어 오 우리를 반겨주네 저기 봐봐 뭐 하하하하 우와 나 무지개 엄청 오른만에 봐 좋네 보니깐 보니깐 주말에는 무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돈을 내야 돼 뭐 3시간정도 뭐 3시간정도 돈 내고 뭐 3시간정도 돈 내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있을 수 있도록 와 죄송합니다 왜 끝 끝 끝 끝 끝 16조와트 우리집 16조와트는 얼마야? 뭐 하여튼 5천원은 좀 안되는거 같아 이야 여보 쇼팽 작은호학회를 보러 갑시다 우리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얼마나 걸려요? 3분 진짜? 광장 바로 앞에 있거든 아 좋네 우리 그냥 오늘 저녁도 여기서 짐품 되면서 뭐 하나 먹을까? 와 우리... 가로등이 방금 들어왔어 딱 좋은 시간대다 그치? 쇼팡 아 여긴데? 가자 여기다 됐어 일 분이 있으면 시작해 대만 프레덱 쇼팡 처음에 여섯 곡을 연주를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다면 네 곡을 더 연주할 거야 아멘 나 진짜 무수가 케델레카 럭크 타임을 가고 싶어 프레임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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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와 멋있다 21대 멋지게 나왔습니다 홈ip 저는 홈ip 우와 좋다 맛있다 그거 알아? 이 광장 우리 집 앞 3분 거리 광장 우리 집 앞 작은 콘서트홀에 쇼팬이 피아노 쇼팬이 피아노 쇼팬이 피아노 아까 못 봤어 이게 강렬인 것 같은데? 이 광장 이 광장 이 광장 이 광장 이 광장 이 광장 좋지 행복해 며칠간 또 주차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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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 분위기네 아 멋있게 나왔네 한 번 더 가져왔어 이거 하나 더 가져왔어 군대 군바이 군바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분명히 콜란드산이겠지 왜 이렇게 말해?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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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겠습니다 이건 alcohol 이거 하나 더 가져와 ента 간단하게 이거 좋았어 그치? 일단 나가자 우리가 원하는 문화생활을 하니까 좋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요 오빠 우리 쇼팽 피아노 곡 듣고 왔는데 지금 딱 나왔는데 지금 섹스 펑스로 들리는 거예요? 와우 우리 좋아 미쳤다 정말 우와 이거 어디야? 이 소리를 따라서 가보자 어머 너무 좋아 내가 봤을 땐 테너 섹서폰인데 우와 이거 광장에서 울리는 거 같죠? 글쎄 와우 아 와우 아 나 너무 행복해 나 눈물 날 거 같아 너무 좋아 날씨도 하나도 안 춥고 와 미치겠다 너무 좋다 우리 여기서 밥 먹자 우리 무리하자 우리 오늘은 무리하는 날 어디에서 먹을까? 좋아 잠깐만 보자 나도 들어볼게 아웃사이즈 아웃사이즈 뜨거워 뜨거워 긁혔어 좀 더 좋아 형 시각적으로 다하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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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인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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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플러스 지인포야 지인포야 맛있어 보이네 지인포 아저씨 다 따주시고 고맙습니다. 뱅에 잠 안 만들어 상ễ widgets 너무 비쥬얼 정말 비쥬얼 물이 다 먹지 않나? 너에이거 안 먹어야지? 안 먹었는데? 침대 butterflies 집에 갔다 가 맞어? 맥주 한 잔 고객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쇼핑은 다 마시지 않나요? 공속이라기보다는 다 먼 색인데? 이거는 고무 나는 건데 더 많아지고 있어 저거 9시쯤 9시 넘었잖아 이쪽으로 가거든요 다 왔어 미지 내가 뭐 공연하는 거 같은데? 우리 스타일은 음악은 아니야 도시락 준비 우리 자전거 타고 9시까지 돌아 봅시다 와 문을 열면 조금 창피한데? 와 애매한데? 옆에 차가 너무 바짝 돼 있어 곱게 안 봐 자전거를 과연 어? 꺼낼 수 있을까요? 자 꺼낼 수 있을까요? 오 어떡해 오 아니 됐어 하필 이렇게 비싼 차가 옆에 대가지고 말이죠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요 마누라 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꺼 응 정말 조심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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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대박 대박 대단히 걸어다니면 힘들어져요. 자정을 타면서 낭만이 있죠. 여기 소평의 심장이 묻혀있다. 거간되어 있다. 모르겠네. 여기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몰랐는데 지동서를 주장하신 포페르누쿠스 폴란드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당 앞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까지 가보자. 오케이. 따라와. 자전거 많이 타시네. 앞으로 자전거 탈 일이 엄청 많아. 여기는 어디? 우리는 지금 자전거 타는 중. 끌고 가자. 자, 몰랐던 사실. 지구는 그래도 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럼 포페르누쿠스는 폴란드사람이었다. 정말 자전거 많이 타. 근데 우리 서유럽 가기 전에 헬멧을 하나 사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건 사자. 와우. 코페르누쿠스 동상 앞. 지구는 그래도 돈다. 하지만 우리는? 자전거는 어쨌든 달린다. 소공 좀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왔어. 삼평회도 여기까지 왔고 우리 자전거도 여기까지 왔어.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어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묻었어. 파리. 파리가 묻었어. 찍어줘요. 응. 사진 찍어 주려고 그랬는데. 사진 찍어 주려고 그랬는데.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저거 들으면서 여기서 쌓은 거 먹자. 응. 그리고 아티스트를 위한 사례를 드려야지. 이런 바이트를 만들었어요. 워스웅에 만들었어요. 와우. 홀리 데이비스. 응. 응.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바이트를 봤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찍어. 응. 네. 제가 그냥 얘기하고자. 그래서 제 채널이 정말 재미있어. 아. 아니. 제 채널이 더 재미있어. 네. 아무튼. 와우. 아주 잘 만나서. 네. 이는 브라질이. 응. 이는. 아. 이는. 네. 너무 무거워.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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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학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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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파인애플, 빵, 커피, 홍차 저 동산 한 바퀴 돌고 왔어 지구가 돌듯이 이제 렛츠고 여기가 알렉스가 알려준 거리야? 맥주 한잔 있다가 밤에 와서 한 번만 있다가 여기 가면 퍼브가 있다고 됐어 자전거 그냥 끌고 가 보자 여보 유럽이네 유럽에서 자전거 타기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것 헬멧을 안 써도 경찰이 뭐라고 안하는데 자전거 타고 여기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 자전거 타고 여기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 자전거 주차장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가지고 가자 자전거는 우리에게 소중하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고맙고 이렇게 잠금되겠지? 여기는 뭐 치안이 서유럽 같진 않으니까 어? 이번엔 트럼펫인데?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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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